벼라, 뒤로 가봐. 뒤로 가봐. 오이치, 기다려. 기다려. 이거랑 이거랑. 자, 이거 다 넣을 거야. 벼리 콜라봐. 어떤 거 먹을 거야? 어떤 거 먹을까? 뭐 먹을까? 벼라, 비 오니까 길게 먹을 수 있는 걸로 먹어보자. 한우랑 터키랑 둘 중에 골라보자. 벼리, 앉아. 오이치, 기다려. 벼리, 기다려. 어, 기다려. 언니, 여기 줄게. 기다려. 벼라, 언니가 이거 놔줄게. 둘 중에 골라봐. 벼리, 뒤로 가봐. 뒤로 가봐. 기다려. 기다려. 자, 골라. 오이치. 우리 벼리 터키가 좋구나. 그래도 너 너무 큰 거 고른 것 같은데? 천천히 먹어. 별로야? 귀여워. 벼리, 별로면 이것도 먹어볼래? 아, 토끼야. 알겠어, 그거 먹어. 바로 앉아서 먹어도 돼. 너 너무 깊숙이 집어넣었어, 벼라. 벼라. 벼라, 언니 너무 깜빡 놀랬잖아. 그거 깊숙이 집어넣지 마. 응? 이 말을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아. 천천히 먹어, 천천히. 벼리야. 언제 다 먹었어? 맛있었어? 벼리, 맛있었어? 맛있었으면 이리로 와봐. 벼리, 이리로 와. 맛있었어? 오, 맛있었어. 한 1시간 먹었네? 별이 행복해? 간식 먹어서 행복해? 비와도 오래 하지 마. 헉, 배 봐봐. 벼라, 너 배 어떡하지? 아이, 귀여워. 벼리야. 응? 이 배 어떡하지? 내가 파멸한 게 무서웠으면 다시 돌아올지도 않았어. 귀여워. 응.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올 수 marshmallow 이 되어가를 표현하면 예쁘 dunes happiest 넌까? Jerusalem은 이야기INlon 안녕히 계세요. eaten überhaupt